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이쁘게 생겼네요 이 사주가 여자지만 얼굴도 여자고 몸매도 여자야 근데 성향 자체는 남자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 간을 푸게 보면 큰일 난다는 거야 이 사주는 말을 하자면 이렇게 말을 할게 나는 이쁘지 않은 여잔데 근데 나를 건드렸을 때는 깡패가 와도 같이 대면하고 싸울 사람 맞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내가 그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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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깡다구가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깡다구가 있어 그리고 이 가슴에 늘 불만족이야 늘 왜 불만족이냐면 사람이 장사를 하면 한 옷만 파야 되는데 내가 조금 장사가 좀 덜 될 것 같으면 빨리 그건 나쁜 말은 아니에요 나쁜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제2의 뭔가를 빨리 갈아타야 되나? 일단 이거 내 밥벌이 하는 것을 갖고 있고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힘은 기구가 아니면 아니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하나 갖고 만족 못하다고 지금 그래요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딱 원을 그려놨잖아 네 원을 그려놨다고 원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또 뭘 하나 할까? 이 지역에 또 뭘 하나 할까? 이 지역에 또 뭘 하나 할까? 이렇게 원을 그려놨다고 내 머릿속에 다짐을 지해놨다고 응? 근데 한번 물어봐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내 나이 27살 때부터 사주가 장사라는 사주예요 어린 나이 치고는 대개 당쳤단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무 밑에서만 보고 배웠으면 배웠지 그게 종업원 생활로 있었던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닌가요? 맞아요 그쵸? 그런데 이 사주가 5부지게 3, 4분은 망해 먹으라는 사주예요 어떤 금전 금전적으로 파도를 치라는 사주이기 때문에 김은규가 아니면 아니고 30대 후반을 지나면서 30대 후반을 지나면서 내가 마흔 중반 때까지는 파도를 한 3분은 쳐야 돼 그래야지 내가 지금까지 앞으로 걸어갈게 우리 다 치고 가는 거야 만약에 안 쳤다면 당신은 이거 했다가는 그대로 한입에 털어먹는다고 그러지 딱 그거야 털어먹었으면 털어먹었고 안 털어먹었으면 안 털어먹었다 맞아요 털어먹었어요? 응 몇 번 털어먹었죠 그쵸? 그러니까 크게는 3개고 그냥 그렇게 말할게요 네 그리고 이 사주는 통이 커요 우리 있는 것만 대답합시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없으면 안 해요 없으면 안 한다고요 없으면 돈 꾸는 것도 싫어해요 또 꾸는 것도 싫어하지만 빌려주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너 돈 좀 줄래? 밥값이 저 사람 없다 싶으면 야 밥 사먹어 그러고 저는 가요 굳이 그 사람이 나 밥값 좀 구워줘요 하기 전에 차라리 구워주는 것보다 내가 주는 게 훨씬 멋있어서 응 근데 언니 같은 경우는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라 항상 스폰이 필요해요 그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음 스폰이 뭔 줄 알아요? 몰라요 내가 내 돈 갖고만 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야 음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스폰이면 스폰이고 제2의 금융권이면 금융권이면 금융권이라 말하는 거야 응 그게 항상 필요한 사람 항상 그니까 사업에 여기에서 여자친구 여기에서 멈추려고 생각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매일 사업에 아까 27살 때부터 말했어요 매일 사업에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한 번 엎어지고 한 번 엎어지고 한 번 엎어졌으면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지겨워서라도 안 했을 텐데 본인은 그 지겨운 게 없다고 그냥 쭉쭉쭉쭉쭉 자꾸 마음이 간다고 응 나 또 저가면 잘할 것 같아 이가면 잘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다고 응 아니 대답이 틀렸으면 틀렸다 말하세요 음 근데 저는 주로 사업을 해서 망가뜨린 건 없어요 잘됐어요 항상 잘되든 어떻든 아까 그랬죠 사이드로 사이드로 봤어요 세뇌보는 망했다고 했죠 지금 내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세뇌보 망했을 때 다른 사람 같았으면 조조 안 됐을 텐데 당신은 그런 게 없다 계속 간다 여자 측은 굉장히 여기가 굉장히 두려운 거 없다 전제라는 스타일이다 나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쵸 네 그러면서 말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거 하나 두 개 세 개 사업 그 문서만 당신 잡지 않을 것이다 당신 죽을 때까지 계속 문서만 잡을 거다 맞아요 그렇게 그걸 막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고요 네 그렇죠 계속 죽을 때까지 문서만 잡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 돈을 땡겨서라도 나는 잡을 것이다 그다고 사기 처문다는 게 아니에요 구워서라도 뭘 해서라도 내가 좋은 게 있다면 잡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안 한다고 했잖아요 성향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할 건데 나는 안 할 건데 당신은 어디서 그 배짱이 있는지 할 거라고 나는 배짱이 없어 그만은 배짱이 없으면 못 해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문서에 굴곡은 있으나 문서의 끝은 볼 거다 문서의 끝? 네 문서의 끝은 무슨 뜻이에요? 문서의 끝은 뭐냐면 지금 내년에 문서를 잡는다 나는 내년에는 좀 문서를 잡지 마세요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7일 넘어서 본인이 그렇게 술은 좋지는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7일 넘어서 술은 분명히 좋지는 않는데 본인한테 문서 잡지 말라고 한다고 본인이 안 잡을 사람은 아니야 근데 그냥 문서를 안 해 내년에는 좀 진짜 잡지 말았으면 좋겠어 내년에는 지금부터 내년까지만 잡지 말라고 응 그냥 내년까지만 그냥 1년만 쉬었으면 좋겠어 저는 내후년에 잡지 내년부터 지금부터 내년까지 문서 잡지 말라고 항상 이 머릿속에 아 나 어떤 좋은 남자 만나서 좀 어떻게 해서 살까 그런 궁리보다는 맨날 여기 지금 당신 머리야 머리를 넣으면 아 저거 싸게 나왔다는데 아 저거 물 싸게 나왔다는데 저거 뭘 어떻게 한다는데 이런 말을 비유를 하는 거야 이런 것만 생각이 있는 거야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응 그래서 이것 다 내가 뭘 하면 잘 될 텐데 뭘 하면 잘 될 텐데 사주는 아까 그랬잖아 이쁘장의 여자지만 사주 자체는 남자 사주라고 그래서 우리는 밥을 어떻게 맛있게 하나 그럴 때 우리도 무당도 그래요 근데 맞아요 무당도 나무 일을 해놓고 고스려 놨어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될까 그래서 무당도 가서 빌어요 딱 말하자면 본인은 무당이 아니지만 이 사주 자체도 무당 사주거든 그럼 당신은 꼭 갈구를 하잖아 문서로 갈구를 한다고 또 문서를 갈구를 하고 또 문서를 갈구를 하고 응 그래서 문서의 끝은 어딘가요 돈의 끝은 어딘가요 그 대신에 내가 나이 어리면서 존경하는 이유는 내가 그러면서 남들 돈을 띄워 먹고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잡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비유를 하며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는 굉장히 존경을 한다라는 거지 그냥 저 백보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저 백보는 타고난 건가? 타고난 건 맞아요 타고난 거 그 때문에 나는 올해만 조금 문서를 좀 피해서 가면은 오래 잡는 문서가 올해 지금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내년은 나한테 독약이 돼요 그래서 못 잡게 하는 거예요 그 문서가 내가 4, 5, 6 정도까지 독약이 되어버리면 내가 나머지 문서 갖고 있는 것도 같이 독약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문서 하나 잘못 잡고 나서 그래서 내가 오래만 안 잡으시면 어떨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내가 향후 52, 53은 내가 돈방석에서 논다고 보시면 되고 그때부터는 그냥 누구한테 내가 문서 잡아야 되나 무당집어 안 오셔도 돼요 52, 53은 혹시 그냥 지금 요즘 우리 말하는 흔해는 그냥 그냥 뭐 만으로 말고 52, 53은 넘어서 왜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럴 때는 우리 같은 기운에서 벗어나요 고생했던 기운에서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마음은 여기가 마음은 그냥 남자 같은 마음에 그냥 내가 안 그리려고 그랬지 당신이 굉장히 애로운 사람이에요 나 혼자 싸우는 사람이에요 주위가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서 남들은 저 사람 멋있는 사람 저 사람이 뭐가 힘들겠냐 그러나 딱 저녁에 혼자 누워보면 나 혼자밖에 없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예로운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달려가지 않을까 또 그런 사주고 사주가 그러면 그러면 응 응 저는 지금 오늘 아버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그리고 또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어느 남자도 52이 돼야지만은 언니한테 언니 만족을 시켜주는 사람이고 언니가 남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이 나를 따뜻하게 보호해준다 라고 나라고 생각하면 만나시고 저 사람한테 뭐를 바라해서는 절대 안 돼요 사주자 언니가 더 세다고요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딱 이거라고요 이게 앞에서 다 보인다고 언니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걸 내가 보인다고 그 사람을 야 너도 봐 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은 남자의 운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애인으로 사귀면 사귀지 애인으로 사귀려면 사귀지 그냥 저기는 없다고 나를 딱딱해 줄 사람은 없다고 응